I ain't gonna be 온몸에 커진 열기 어프로도 위치 질퍼내기 질퍼내기 지금 우리 다 상관한 뷰치 이래 오세삼을 들지 못하 갇혀진 공소와 트여 덕분에 놓고 달려나 보자 사랑을 타게 오기랩만 해 FLY WITH ME 뒷발을 세워 오세삼에 TAKE MY HEAD FLY WITH ME ième FLY WITH ME to 보면 INFORMATE 너를 위해 다 중요합니다 퉈 가 다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쪽이다 가슴한테 다시 박히는 거야 가슴한테 다시 한 번 박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못 피곤하네 왜 이렇게 나와서 한 번 다 얘기 안 해? 터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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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싸워! 그게 아마 댄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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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나 틀놓고 신혁이 형을 디자인하게 해가지고 신혁이 형 끌어가지고 그리고 신혁이 형이랑 신혁이 형으로 사이 없어놨어 근데 이전에 싸비자리가 이동이 없었나? 없었어 내가 이쪽이 없었어 그냥 그거야? 아니 왜냐면 아니야 내 생각엔 이렇게 였다가 이렇게 였다가 처음에 하고 자기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? 네가 그렇게 하면 그런거야? 확실해요 그냥 맞는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댄서들이 당겨서 그즈를 쓰는 것 같아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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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입기다가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몸이 귀여워 아니 근데 이거 이전도 두 손? 한 손이었어? 한 손? 두 손? 두 손? 아니었어? 나 자연스러워 뭔가 두 손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? 나 두 손 자연스러워 어? 두 손? 아니 우리 셋만 맞추면 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하우스 파트일 것 같은데?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